한 번 까보려고 하겠습니다 한 여섯 번 참 맞지? 괜찮나? 아직 기회는 남았으니까 레벨퍼프, 웨폰퍼프 아아... 아직 기주가 세 번 남았으니까 아아... 괜찮지? 두 번 남았으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지 네 번으로 여섯 번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여덟 번이다 아아... 참... 마지막이다... 진짜 간다 이제 안 나오면은 이틀 가다.. 가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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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레벨벅프 하잖아 이거 이게 왜? 난... 내... 스피드 아 자리 오네 아 둘 다 1랩짜리네 이건 얼마짜리냐 그게 빨리 100만원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로드 리커버 스탠스 아 100만원 아 좋았다 200억짜리 받고 뿌듯함 느끼잖아 오케이